안녕하세요. 시험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강남파고다 대표토익 광토익에서 RC를 담당하고 있는 바비김입니다. 8월 26일 시험 또 보시고 제가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 혹은 또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또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부분들을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집중력 있게 또 공부하시면서 지난 시험이라고 그냥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또 많은 걸 얻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난이도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차 시험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펄5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난이도가 더 떨어진 느낌이 있었고요. 하지만 펄6는 또 의외로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는데 그렇게 됐을 적에 많이 틀린다 이런 걸 떠나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펄7 같은 경우에도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 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싱글 패세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쉬운 느낌이 있었고요. 멀티플 패세지에서 다소간 조금 더 올라가는 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난이도 분석을 좀 해드리면 일단 난이도 중간에 펄5 여전히 많은 비중의 품사와 동사 형태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수록 사실은 실수를 안 하셔야 돼요. 실수를 하시는 순간 점수가 정말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 있게 푸시는 게 중요한데요. 품사 6개 동사 형태 5개 11개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 2개 전치사 3개 그 다음에 대명사 2개 여기는 어휘인데요. 동사 2개 명사 3개 형용사 3개 부사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부사 어휘 중에서는 아무래도 부사 어휘가 좀 제일 난이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무난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어요. 비교적으로 7월 2차 시험과 8월 1차 시험에서는 비교급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관용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건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특징적인 건 보기에 좀 다양한 어형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 전치사 접속사 부사 이런 게 막 섞여서 정확하게 어형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점은 있었지만 무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문제를 풀면서요. 저랑 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 문제부터 보시면 다소간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명사 어휘 문제인데요. 제가 이 문제를 준비한 이유는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7월 2차 시험이죠. 7월 마지막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 그러니까 뭐 단어도 당연하거니와 이런 타피까지도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는 그래서 트렌드를 많이 봤던 분들 그리고 지난달 시험 보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답은 delegation이라는 단어가 정답이었는데 A번에 permission 하면 허가, reputation 하면 우리가 명성이라는 뜻이죠. 뒤에는 보통 전사 4를 잘 쓰는데 뭐 그것까지 한번 잡아보죠. qualification이라고 하면 역시나 자격이라는 표현이 되고 delegation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표라는 뜻이 있는데 뭔가 일 같은 걸 상대에게 넘겨주는 위임 같은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위임이라는 뜻으로 정답이 D번이 되는데 뉴리즈니까 업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업무들의 위임이 이 슈퍼바이저의 근무량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나왔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7월 2차 시험에 완전히 유사하게 그 타피까지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7월 29일 27번 문제와 동일하게 delegation of the task. 그래서 그 업무의 어떤 위임이, 전환이 라는 식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워 보였지만 쉽게 풀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 문자도 주시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잘 맞추셨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어형이 이제 동사 두 개 뭐 요거까지도 동사로 보면 세 개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사 어형이 하나 나왔는데 자 일단 문장 맨 끝에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부사 자리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사 자리가 문장 끝에 나올 때는 항상 동사를 좀 확인해서 오형식이 아닌가를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형식 같은 경우에는 뒤에 형용사 보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제가 밑줄 그었지만 자동사 리플라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손쉽게 respectfully라는 부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준비한 이유는요. respect이라는 동사의 어형, 그러니까 어미의 다양한 형태를 붙여서 의미를 좀 달리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죠. respectful 하면 정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respectfully니까 정중하게라는 예의 바르게라는 표현이 되고 respected라고 하면 우리가 존경을 받는 거겠죠. ed가 붙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spective라는 이 형용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별적인 이라는 표현이 되고요. 이거는 부사로도 많이 또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a and b respectively라고 하면은 a와 b를 개별적으로라는 식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좀 많이 알아가시면 다음에 또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respectfully라고 해서 응답을 하는데 아주 정중하게 응답한다라고 하는 간단할 수 있는 어형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lighten이라고 하는 동사와 lightly lightning light라고 해서 어형과 역시나 동사가 섞이는 그리고 지금 빈칸 자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by라는 전치사 뒤에 blank 그리고 뒤에는 명사가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됐는데요. 당연히 이제 명사 앞에 더나 소유격이 없기 때문에 형용사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국민 관용편이라고 할 수 있는 동명사에 by ing인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자 정리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by 형용사 명사가 되면은 뭐뭐에 의해서 라는 식의 표현이 될 거고 by ing 하고 뒤에 명사 목적어라고 이렇게 받아주면 너무 잘하시는 뭐뭐 함으로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법적으로 뭐가 될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이제 의미적으로 뭐가 더 맞는지를 골라 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역시나 또 연구 조사를 해본 결과 by 뒤에 명사가 있고 근데 보기에 동명사가 있으니까 동명사가 100% 정답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ETS 같은 경우 ETS에서도 아마 이렇게 낸다는 것 자체는 동명사의 관용 표현을 좀 물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제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좀 쉽게 쉽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도 C번에 라이트닝 가볍게 하다를 넣어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보면 운송량을 가볍게 함으로써 연료가 비용을 좀 줄인다라는 느낌이 되지요. 그러니까 역시나 예상 그대로 C번 라이트닝이 정답이 됐습니다. by ing 표현이 됐습니다. 이거 형용사 하신 분들이 은근히 있던데 의미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제 부사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 역시나 부사 어휘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문장 끝에 이렇게 나올 때는 앞에 있는 동사, 레코드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1차적으로는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ABCD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월 2차 시험, 26일 시험 적중 예상에서도 또 언급을 해드린 부사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relatively 같은 부사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는 우리 흔히 정도 부사라고 하는데 문장 끝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얘를 소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8월 1차 시험에 나왔던 단어인데 dominantly라고 해서 우세하게 지배적으로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의미상 보면은 레코드라는 단어랑 그렇게 어울릴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A와 C가 남았는데 precisely 같은 단어는 실제로 신토익 2016년 이후로 상당히 정답률이 높은 어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본 결과는 계산하다, 예측하다 뭐 이런 단어들하고는 상당히 잘 어울리는데 여기서도 이제 기록하다 라는 단어와 precisely는 또 상당히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broadly 같은 단어도 광범위하게라는 뜻이 되는 토익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이제 의미적으로 정답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답은 C번이고요. 일단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자 이 형용사나 부사만 꾸미는 수식하는 부사, 정도 부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류의 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relatively, extremely, enough, quite 자 이런 단어들은요.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는 거니까 문장 끝에 오지는 못한다. 문장 끝에 부사 어휘가 왔을 적에는 이 동사랑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친구들은 끝에 오질 못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런 정도 부사를 좀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요. 역시나 형용사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 빈칸 자리가 앞에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빈칸 뒤를 보시면 투 라는 동사 원형이 아닙니다. 이거 ing가 붙었어요. 그래서 전치사 투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형용사 부어 자리에 어휘 문제가 나오면 뒤에 어떤 것이 나왔는지 여기도 적어놨는데 전치사가 나왔는지 아니면 투부정사 나왔는지 이런 관용적인 부분을 먼저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ABCD Significant 하면 중대한 그 다음에 Equivalent 하면 동등한 Reasonable 이라고 하면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가격 같은 것이 저렴한 이라는 표현이 되고 Appropriate 이라고 하면 적절한 이라는 건데 무난하게 다들 투 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어휘들이 나왔어요. 근데 저한테 만약에 그래도 좀 집중해서 볼만한 것이 뭡니까? 라고 여쭈시면 저는 Equivalent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Be Equivalent to something 해서 뭐뭐와 동등한 이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해석을 해보시면 관련 근무 경험 3년에 이제 관련 근무 경력이 Degree니까 학위죠. 그래서 학위를 가지는 거랑 우리가 동등하다 동일하다 라고 표현도 할 수 있고 Be Equivalent하고 투 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 투 부정사 아닙니다. 투 명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B로 좀 쉽게 고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리 한번 하면요. 자 Equal 이런 단어들 Equivalent 그 다음에 동등한 건 아니지만 유사한 거죠. Similar 이런 단어들은 뒤에 투 를 쓰고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뭐뭐와 동일 동등 유사하다 라는 식의 표현이 되게 되고요. 하지만 동일 동등하고 좀 의미는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same 이라는 단어 be same 이라는 단어는 역시나 투 를 쓸 것만 같지만 사실은 as 를 쓴다는 게 토익 시험에서는 간혹 가다가 이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qual, Equivalent, Similar는 투 same은 as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해 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사 어휘가 나왔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Effort 같은 경우에는 노력인데 워낙에 뒤에 투부 정사가 잘 나오니까 그거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립하면 우리가 그립감이 좋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렇게 뭘 잡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그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Turn이라고 하면 Next Your Turn 차례 이런 식의 표현이 되고 Scope이라고 하면 범위라는 식의 표현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오브 플러스 명사가 나오게 되면요. 어쨌든 이 뒷부분의 내용과 어울리는 단어를 고른다. 뭐 너무 기본적인 얘기인가요? 그 기본을 또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Partnership의 계약서 Partnership 계약서의 뭐냐라고 했을 적에는 우리가 그 범위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깐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계약서 오브 플러스 계약서가 나오게 되면 그 계약의 내용 내지는 약관들이라는 단어가 정답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Terms, Conditions, and Contents Content라고도 우리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정답이 그동안 잘 됐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또 시험에서는 Scope이라는 단어가 오브 플러스 이렇게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연구 같은 거 프로젝트나 Research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연구, 프로젝트, 계약의 범위를 나타내는 그런 게 또 정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또 D번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외워가세요. 자, 이제 드디어 또 전치사, 어휘 문제가 나왔습니다. Despite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Priority 하면 우리가 7월 1차 시험 130번 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것인데 그 전에 라는 표현이고요. During 하면 너무 잘하시죠? 동안. 그 다음에 Except for 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외하고 라는 식의 표현이 되게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Priority 같은 경우에는 시점이 오거나 아니면 동명사가 와야 되는데 7월 1차 시험에서는 동명사가 나와서 뭐뭐 하기 전에 라는 식의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During 같은 단어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뒤에 기간이 나와서 뭐뭐 동안에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때 제가 그 8월 2차 시험 그러니까 26일 시험 적중 예상할 때 듀오링 뒤에는 동명사는 절대로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나네요. 잘 외워나가세요. 일단 빈칸 뒤를 보시면 증가한 입장요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시간과 관련됐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B랑 C를요 아주 빠르게 소거하시면 조금 더 난이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A하고 D가 남으면 해석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Despite가 우리에게 무난하니까 증가한 입장요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쇼가 모두 매진이 됐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런 역접 구조로서 정답이 Despite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더 정리하면 자, Except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장의 머리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또 For가 붙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아닌 문제는 뭐냐면 Except For도요. 토익 시험에서는 그동안 정답으로 많이 채택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Except 같은 경우에는 문두에 나갈 수 없고 Except For는 나갈 수 있지만 그것도 정답이 잘 되진 않는다까지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토익에 대해서는 또 더 익숙해지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 지금 정리된 거는 잘 알아가시길 바라면서 정답은 A, Despite.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치사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요. 역시나 혼재된 애가 하나 있네요. Apart 같은 단어는 사실 전치사가 아니라 형용사 내지는 부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얼핏 봐선 어려운 전치사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빈칸 뒤도 보니까 이렇게 ING형의 동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오프라인에서 우리 수강생분들은 정말 쉽게 맞추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좀 쉽게 맞추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 한번 해보면요. Coring to 같은 단어는 이 어떤 주장의 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뒤에 나올 수 있는 게 사람 그 다음에 연구 같은 거 분석 그 다음에 서류나 책 같은 거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in addition to 같은 경우에는 명사나 동명사 뭐 쉽게 말하면 뭐 뭐 할 뿐 아니라 뭐 뭐 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within 같은 경우에도 기간 예컨대 within 10 days라고 해서 10일 내에 within the area 그 다음에 within the distance라고 해서 그 거리 내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apart 같은 단어는 혼자 쓰이기보다는 뒤에 from을 붙여서 뭐뭐를 제외하고도 뭐 동의어로는 aside from이 있는데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중요한 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자 According to 같은 이 단어는요. 실제로 이런 애들은 올 수 있는데 동명사가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법적으로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올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의미적으로 동명사를 쓰면 뭔가 이상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듀오링도 제가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According to 같은 단어들 듀오링은 사실 근데 뜻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법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According to는 그냥 뜻이 동명사가 오면 어색합니다. 그 다음에 Within 같은 단어도 실제로 동명사가 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명사가 뒤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apart는 당연히 부사라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According to 그 다음에 Within 같은 건 안 되니까 사실 정답은 굉장히 쉽게 In addition to 라고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연방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 뿐 아니라 뭐뭐 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동명사가 올 수 없는 그런 전이사만 정리하셨어도 가져갈 수 있는 전이사 어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B번이 됩니다. 잘 정리하세요. 이런 거 이런 게 다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자 다음 문제도 보시면 이제 연결되는 친구들 안에서 또 역시나 혼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A하고 C가 이제 접속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rather than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lik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치사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빈칸 앞을 보시면 완전한 문장을 쓰고 있고요. 빈칸 뒤를 보시더라도 완전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보기에 대해서 자 일단 like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쓰임이 있는데 뒤에 many나 other 복수명사가 오는 경우죠. 그래서 많은 혹은 다른 복수명사들과 마찬가지로 라는 표현과 앞에 큰 명사를 써주고 like 쓴 다음에 부분 명사를 때려주는 그래서 뒤에 보시면 cities like London cities like London 런던과 같은 도시들 이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뭐 어떤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맥락에서는 전치사는 올 수가 없고요. 자 rather than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rather than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월 2차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좀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완전한 구조가 일단 100% 오질 못합니다. 그럼 100% 오답이 되고요. 그럼 이제 rather than 같은 경우에는 뒤에 생략된 구조가 잘 오는데 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사 동명사 그리고 동사원형 이 동사원형이 나오는 게 상당히 좀 생소하시죠?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는 동사원형 앞에 rather than을 맞추는 문제도 아주 소수 나온 적이 있으니까 명사 동명사 동사원형이 나온다 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하지만 완전한 구조의 문장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rather than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A번 아니면 C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데 굳이 not이 들어있는 unless if not이잖아요. 그래서 not이 들어있는 unless를 가지고 해석하기보다는 in case를 넣어서 해석하시면 좋은데 많은 시중 교재나 또 쌤들께서 in case를 뭐뭐의 경우에는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국말로는 좀 더 편하게 하자면 뭐뭐 할까봐 이런 식의 표현이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 나 오늘 비 올까봐 우산 들고 왔잖아. 아니면 야 나 사람들 많이 있을까봐 나 그 시간에 안 갔어.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뭐뭐 할까봐 이 정도가 제일 부드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뭐 할까봐 해석을 넣어볼게요. 미즈 블런트는요. 가장 큰 이벤토를 예약하길 원합니다. 더 많은 손님들이 오기로 결심할까봐 올까봐 가장 큰 걸 예약하길 원한다. 니깐 제가 생각했던 정답 A가 충분히 정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인 케이스가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잘 아시겠죠. 뭐뭐 할까봐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좀 잘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자 여기 정리된 거 잘 정리하세요. like 그리고 rather than 이런 걸 잘 정리하셔야지 시간이 줍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문제 자 이번에도요. 또 연결어 안에서 역시나 혼재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특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while은 접속사고요. perhaps 하면 아마도라는 뜻을 가지는 부사죠. 그 다음에 outside라고 하면 전치사입니다. 많은 다른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명사도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전치사로 가보죠. 그 다음에 이치는 형용사나 대명사 정도라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올수록 우리가 이제 구조 파악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주어가 이제 the most important step 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긋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그어야지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 나오고 계속 콤마도 없죠. 계속 끌고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여기가 동명사 보어가 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Determining 결정하는 것 다시 여기서 뭐 하는 것 이다 결정하는 중이다가 아니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그러고 보니까 콤마도 없고 그냥 이대로 문장이 완벽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Determining Fair Pay가 여기서 이제 동사에 붙어 들어오는 목적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목적어 2번이 되는 End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라든지 뭐 전치사라든지 뭐 당연한 얘기했지만 형용사는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구조 내에서는 그냥 남아있는 비번 즉 부사만이 정답이 될 수 있는데 한번 정리할게요. While 뒤에는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그나마라도 분사가 나오거나요.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콤마도 없죠. 그 다음에 Outside는 어쨌든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 전치사인데 그럴 때도 장소가 나와야 돼요. 공간이 있는 근데 이거는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콤마도 없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정답이 빠르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Part 5에서 문장 앞에 부사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한 두 번 내지는 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Ultimately 라는 부사가 문장 맨 앞에서 궁극적으로 라는 식의 표현이 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Perhaps라는 지금 이런 표현들이 아마도 라는 정도의 뜻이 되는 뭐 제가 그래도 뭐 우스개로 얘기해보면 이런 것들 사실은 별 의미가 없죠. 사실 넣든 안 넣든 이 문장 전체 의미가 크게 변하진 않는 이제 그런 단어들인데 어쨌든 이런 단어들이 Part 5에서 문장 맨 앞에서 부사어휘로 부사어형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이제 Perhaps가 이렇게 되게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도 여기 만약에 여기에 콤마가 찍혔으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셨을 분들이 있기 때문에 토익 ETS에서는 콤마를 보통 달지 않고 저런 식으로 부사어형 자리를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소수니까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정리하면 소거를 통해서 정답을 좀 확신하시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보기가 좀 혼재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Part 5 한 10문제 정도를 준비해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어렵거나 아주 특별하거나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오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만 안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또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제가 생각도 하고 희망도 하고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넘어가서 Part 6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Part 6는 난이도가 중간에서 약간 올라가는 중상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냥 제 느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단 유형을 한번 보시죠. 일단 어휘가 8개 나와서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난이도 개수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휘 개수가 좀 올라갔다. 그 다음에 접속 부사가 거기에 하나 추가해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이 난이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8월 1차나 7월 2차에 비해서는 좀 높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그널이나 이런 걸 보고 찾는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조금 논지라든지 소재를 통해서 잡아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사 8개 동사 형태 2개 품사가 2개 접속사가 1 뭐 이런 2개의 유형 같은 경우는 난이도로 오히려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는 유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이 원래 그렇듯 4개가 나왔습니다. 어휘 문제가 많았고 문장 삽입의 난이도가 다소가 높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 소비를 상당히 많이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현명해질 필요가 있어요. 스마트하게. 그래서 조금 어렵다. 이거 시간 많이 끌릴 것 같다면 뒤로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명사 어휘 문제 하나인데요. 일단 이런 걸 찾으려면요. 앞에서부터 쭉 읽어 나와서 이 전체적인 글이 무슨 내용을 얘기하려는 건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Have you ever wanted to bring a bike with you when using 링컨시티 퍼블릭 트랜짓 이라고 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자전거를 옮긴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옮기기를 원한 적이 있나요? 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자전거 옮기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버스 우리 요 도시에 있는 모든 버스들에는 지금 당신의 자전거를 accommodate 실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 네트워크 당연히 답이 안되고요. 스탁 하면은 재고 이런 뜻이니까 답이 안되죠. 프로핏 같은 것도 답이 안되고요. 이퀸먼트가 답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어렵진 않았지만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시면 동사 형태 문제가 나왔는데 keep in mind 명심하세요 하고 대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빈칸 자리는 동사 자리가 맞죠. 그러니까 C는 정답이 안되고요. 그리고 타동사 require 뒤에 지금 목적어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능동태 D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제가 두 개 과거랑 단순 현재 시제 이렇게 남게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전거를 옮기는 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구되었다라고 과거로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상의 팩트를 전달하기 때문에 단순 현재 A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셜 티켓이 요구된다는 것을 keep in mind 명심하세요 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사 어휘 문제가 나왔습니다. book a place for your bike 당신 바이크를 위한 자리를 예약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예약하세요 라는 말이 나오면요 빨리 신속하게 뭐 이런 식의 답이 되는데 그리고 뒤를 읽어보시면 더 정확해집니다. 각각의 버스에는 바이크 두 대만 실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빨리 좀 신속하게 예약을 하세요. 구요 이때 early 대신에 또 쓸 수 있는 요것도 답은 잘 됩니다. in advance 까지 알아가시면 상당히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정답은 c번이었고요. 자 34번에 드디어 문장 삽입이 나왔는데 앞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바이크를 그 타기 전에 버스에 오르기 전에 before boarding 오르기 전에 잘 실어두는 걸 confirm 확인하세요. 잘 실어두세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줄여보면 승객들의 의무사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승객들의 의무사항 뭐 할 일 정도라고 할까요? 네 할 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자전거와 관련된 승객들 의무 할 일 등이 나오면 참 좋습니다. 보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번에 also라는 단어가 지금 signal로서 나오고 있는데 also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앞에 했던 말을 동일하게 어떤 같은 논지를 이어가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을 만약에 언급하고 있다면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b가 정답이 됩니다. we recommend using a secure log 이라고 해서 자전거를 잘 로드 해두세요. 그리고 안전한 자물쇠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용하세요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난하게 정답을 b로 고르시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b였습니다. 자 이런 거 좀 줄여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또 잘 보시고요. also 부분들 또 잘 보시면 쉽게 정답을 맞추실 수가 있으셨을 것 같네요. 자 한 문제 더 준비해 봤는데요. 자 좋습니다. 역시나 1번 문제부터 어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용사 어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음 뒤에 보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요. 그 불행히도 인크리스 레이벌 앤 마티리얼 커스트가 그러니까 증가한 노동비용이나 재료비가 의미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격을 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올려야 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 1월 1일부터 라는 말이 나오면 적절하겠죠. 보통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이게 무슨 형용사 어휘야 라고 아예 문제부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 관용적으로 이펙티브 뒤에 어떤 날짜 같은 걸 써주면 이때부터 라는 식의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펙티브 대신에 또 쓸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뭐 스타팅 같은 단어들 혹은 뭐 당연하지만 비기닝 같은 단어들 이런 애들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펙티브는 효과적인 게 아니라 유효 효력이 발생하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라는 어감을 주는 겁니다. 일종의 관용 표현으로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드디어 이제 또 접속 부사 문제가 나왔는데 재밌는 사실은 더스나 컨시퀀틀리 같은 경우는 인과 관계로서 거의 유사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을 이렇게 제끼고 가시면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앞문장 읽고 뒷문장을 또 잘 읽으셔야 되는데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합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가격을 좀 낮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It is our top priority to provide the high quality service 근데 이제 가격만 낮추다 보면은 high quality service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가격이 우리의 priority가 아니라 high quality service가 가장 top priority 우리 최우선 과제의 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역접 관계에 놓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equality도 동등하게 라는 표현이니까 however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또 정답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however가 맞았고요. 다음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드디어 이제 역시나 문장 삽입문자 나왔습니다. 빈칸 앞을 보시면 우리의 증명된 전문가들이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 가게에 있는데요. 지금 이게 자동차 수리하는 가게입니다. 거기에 있는데 뭔가 많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좀 부드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좀 잘 이렇게 운행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이런 걸 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게 장점이고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자기 장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불행한 얘기를 쓰기에는 지금 내용이 장점 얘기가 쭉쭉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적절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모든 우리 이퀸먼트 얘기를 뭐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컴페티러 얘기 역시나 우리 경쟁 업체 얘기를 할 필요 없고요. 사실 여기가 지금 정답이 되는데요. 우리는 자신합니다. 이렇게 장점 얘기하고 나면 자신한다는 얘기들이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신하는데 여기서 대열도 또 시그널이 될 수 있겠네요. 앞에 나와있던 프로페셔널즈를 받아서 그들의 전문성이 당신의 돈을 장기간 아끼게 해드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금액이 올라가니까 소비자들은 돈이 올라서 기분이 안상쾌한데 그런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서는 여러분들의 돈을 아끼게 하는데 우리가 자신한다는 거니까 맥락 흐름상 굉장히 적절한 정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D번이 맞았고요. 역시나 대열 부분을 보시면서 가시면 조금 더 낮게 풀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8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찍으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오픨라인 강의 하는 데 에서는 당연히 당연히 우리 수강생들이 너무 고마워 하면서 이 문제를 쉽게 맞춰 가셨는데 바로 그 지금 UR이라고 하는 소유격 뒤에 명사를 찾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서포트랑 서포트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왔다. 그 말은 서포트가 가산명사냐 그러면 답은 B죠. 혹은 A도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불가산이라면 이제 당연히 A밖에 정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걸려 들어가는 건데 결론적으로 서포트 이 명사는 토익에서는 적어도 불가산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포트는 불가산 명사가 되니까 정답은 A번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포트 말고도 도움명사 제가 도움명사라 하는데 도움산명사 그래서 요거 1번 그 다음에 헬프 헬프 그 다음에 어시스턴스 자 이렇게 2번 3번 이게 도움산명사라고 하는데 뭐 공교롭게도 이 도움산명사는 전부 불가산 명사로 토익에 출제가 되니까 또 잘 정리해가시면 손쉽게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8번의 정답은 A번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좀 뭐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해서 맞추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 시험 조금 뭐 불안하거나 혹은 뭐 잘 쳤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충분히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해서 실수를 안 하겠다 이렇게만 마음 먹으시면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시험 보신 여러분들은 아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여름 내내 공부하셨던 분들은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고 또 좋은 강의 최고의 분석을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역시나 계속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